흔들리지 말아라 오오오오오오오거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아까 잠깐 영상보기 전에 계약 하나 옵시다 짜릿짜릿타입!!! 어후 오오오오오오 비키 맞다 이거 대기해 대기해 멀척을 낚아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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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박은거 보니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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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자 도망가자 야 도망가 도망가 와드 박아놨어 이거는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들어왔어 왜 이거 견제 안해 근데? 왜 이거 견제 안해 근데? 왜 견제 안해? 왜 견제 안해? 견제 안해 견제 더 빡세게 해야지 인마 부시를 그냥 먹어 부시를 그냥 먹어 아니 카르마야 아니 미치겠네 진짜 아니 1레벨에 레오나가 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시를 안 들어가는 카르마가 있네 견제를 이렇게 안한다고 카르마로? 레오나랑 바루스 카르마라는 팔 긴 챔피언으로 카이사 레오나랑 2레벨 같이 먹었다고? 견제 못 먹어야 돼요 그냥 못 쳐다봐야 돼 미니언을 초반에 그냥 그만큼 후반에 우리가 질 확률이 있으니까 미래가 걱정되네 이거 1레벨에 타이사가 나한테 딜교를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1레벨에 레오나가 저한테 칼을 던졌죠 거기서 끝난 거예요 라인 저는 근데 그걸 못 굴렸어 카르마가 평타지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불릴 때마다 죽을 확률이 매우 증가했지 이거 뒤로 빼면 안 됐는데 카르마가 물린 상태로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레오나 물면서 레오나가 또 무리에 방금 던진 거거든요 레오나가 그냥 갖다 던졌어요 게임을 근데 이걸 또 못 먹네 그냥 집어 던졌는데 방금 레오나가 죽여주세요 하고 오리진이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나 앞에 못 나간다 와 얘네 진짜 막 던진다 와 레오나가 더 못한다 카르마는 그냥 평균인 거 같고 레오나는 더 편의적 아닌 거 같은데 레오나는 그냥 죽여주세요를 너무 많이 하는데 계속 죽여주세요 근데 그냥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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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아까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죽여주세요 카이사 입장에서 호응하려면 플래시 3개 써야 되는 거리에서 아 아니 마스터 수준이 아니 분명 티어가 사냥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또 사냥평준화가 된 거 같지도 않아요 옛날 다이아가 더 잘해 이거 카르마가 물리면 따는데 이거 헤카림만 안우면 와닿게 일단 여기 다이아이 잘했다 아 다이아이 잘했다 아 헤카림만 망했다 시간남기 미친듯이 하는 거 이거 물려도 돼 물려도 돼 물려도 돼 물려도 돼 물려도 돼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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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카림만 갔어 이거 물려야지 방금 칼 물렸으면 잡았는데 어 안 갔네 아 뭐야 아 나 W 맞았네 이거 아 내가 가 잡은 건데 아 이거 카이사 W가 들어오네 미니온에 안 박히고 다잡았다 나이스 아 이거 내 실수 이거 완전 실수했다 다잡았다 아 헤카림만 리얼 변태네 이거 잡았지 이거는 가는 중 샷샷 잘하네 카르마 아 네카님 진짜 리얼 변태다 이걸 계속 기다리네 한 번 찔러서 안 됐어 피가 부수고 두 번 찔러서 안 됐어 그럼 가야지 1분을 바텀했으면 리얼 변태인데 진짜로 실제로도 변태일 거 같아 다가 다가 나 타르마님 그 집을 늦게 갔는데 룰링 가시면 어떡해요 룰링은 집 일찍 가고 가는 거지 뭐야? 얘네? 내가 뭐 피하고 싶어서 피한 게 아니라 레어나님이 너무 대충 던지신 거 아니신가 피하려고 피한 건 아닌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막지 나를 이분들의 입장에서 아 너무 불안해 근데 시야로 좀 잡고 올라가시지 원딜 홀로 시야 잡기 어? 레어나와? 잡았다 망했네 이게 안 맞네? 잡았다 이거 좀 이걸 안 돌아온다고? 아 나는 QW 할 줄 알았거든? QW 뭐 할 줄 알았어 어차피 다 맞아도 안 죽긴 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카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뭐 포기를 하셨구나 그냥 포기를 하셨네요 이거는 마법사의 최후로 갈 필요가 없는데 이러면? 그냥 구인수인데? 아 전판에 내가 저 팀에 있었어요 딱 헤카리만 같은 애 딱 한 명 있고 좀 하는 애 계속 저 팀에 있었어 이길 수가 없다니깐요 진짜 뭔 짓을 해도 황크 팀에서 카이사 했으면 재밌겠다고요? 하하 재미 없거든요? 어? 뭐야 이래? 아니 못 이겨요 헤카리만 나 2코어인데 어떻게 이겨? 패시브가 버프되어가지고 패시브 지속 시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되게 오래가 신발은 이거 안 올려 되게 강조해서 바뀌어 오랜만에 룬안 가야 돼 요즘 방템 올리느라 룬안에 못 가거든 이 시점에서 마법사의 채워나 란두윈 가행 이런 거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판에 또 룬안 가는 거지 cz scroll trust IGHT 샤따라 스 inom tech 어? 신드라 메자이? 너네 신드라가 안 보여? 아니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아 발응도 안 나왔네 아직 아 이 자식들 잘 튀네 쟤네가 잘 튀는 거냐 내가 뚜벅이인 거냐 아 패시브 지속시간 진짜 길다 좀 내 패치되고 그죠 님들 아 이게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안 죽냐 아니 근데 신드라 안 보이네 하고 다들 아니 메자이는 쟤가 25개인데 왜 나한테 그래 쟤도 좀 골고루 물어놔 뭐야 같이 놀아 나도 동생 이미 오버해서 2.5에요 이미 제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뭐냐 어디 갔어 형철에 찾아올 수가 없네 아니 어디 갔어 룰루아 룰루아 뭔가 뭔가 하려고 큐를 날리려고 했나봐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사라졌어요 뭔가 뭔가 하려고 했나봐 하휴 hhhh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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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